레노벌 어? 부스 지금 주방 쪽 보시면 족찜에 불향을 입히고 있습니다 야, 불향이 너무 좋던데 왜냐하면 족집같은 데는 불량 높여지면 또 최고죠. 불량 미치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이해시 족집 1위분이거든요. 네. 다시 차. 네. 족집 나왔습니다. 족집이 미쳤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엄청 촉촉하고 부드러워 보여요. 와. 이거 하나도 엄청 푸짐한데? 저게 하나 시켰어요. 아, 저게 하나예요? 네. 대박이다. 향이 간장 찜닭듬. 단짠단짠. 단짠단짠. 와, 진짜 대박이다. 약간 양념 있게 만든 것 같아. 아, 되게 약간 야들야들할 것 같아. 부드러워. 녹지, 이벨. 맛있겠다. 벗어지는 거? 벗어버렸어. 벗어버려드는 거 봐.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대박이다. 식초? 야들야들한 거 봐봐. 아, 지금 말리가 족찜에다가 지금 100% 많네. 와, 맛있다. 맛있다. 맛이 궁금하다, 진짜. 아, 진짜 맛있어. 그런 게 궁금해. 맛있어? 언니, 이거 먹으면 피부가 피부가 안 가득해요. 콜라겐 덩어리. 와, 진짜. 소유비 지금 족찜 들어갑니다. 와, 진짜 부드러워. 진짜 부드러운가 봐. 진짜 부드러운가 봐. 식초 탔어? 어쩌다. 너무너무 탱글탱글하고 연해, 연해. 이 콜라겐이 그냥 녹아. 진짜? 다 먹어보자. 나 이거 먹었는데 벌써 피부 땡클 땡클해진 것 같아. 아, 이거 여겼다, 왔다. 진짜 부드럽다. 야. 탱글탱글하라고 빠르네. 아, 맞아. 흔드는 거 봐. 콜라겐 흔들어 봤어요? 와, 애가 난리 났다. 콜라겐 덩어리야. 오, 써영 봐, 써영 봐. 오! 어쩜 저렇게 얄밉게 먹어? 맛있게. 800만 구독자의 위협. 이야, 대단합니다. 진짜 부드럽지? 젤리다, 젤리. 젤리지, 젤리. 그리고 그렇게 달거나 짜지 않아. 달거나 짜진 않고 그냥 일반적인 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어떤 맛이야. 나도 싸먹어 보이래. 어떻게 해서 먹지? 뭔가. 말리바바. 오! 말리바바. 말리바바. 진짜. 와, 세상에. 아니, 여기 고기 먹방이 아닌데. 오! 아, 안 돼? 안 되는 거다. 실패. 사이즈를 재보내요, 사이즈를. 맞는지 안 맞는지. 와! 조개. 사이즈를 재보내요, 사이즈를. 맞는지 안 맞는지. 와! 조개. 너 하나도 안 짜. 찬물이 이것들로 사. 오! 너 하나도 안 짜. 찬물이 이것들로 사. 오! 야, 여기 기립박스 한 번 끓는 거 아니야? 와! 와! 이거 뼈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 하마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거의 살포기도 아니고. 와! 하마? 방금 하마인지 알았어요. I don't know.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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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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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 SG